Q. 장군의 드래그 Q. 장군의 드래그 뭐야? Q. 장군의 드래그 Q. 장군의 드래그 이렇게 큰 부대는 진짜 처음이에요 와.. 너무 재밌어요. 지금 긴장 코너 중인가요? 너무 떨려서 긴장해. 사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떨려요. 저도 조금 감지하기 힘들어요. 어쨌든 무대 잘하고 다시 돌아올게요. 이제 끝나고 그랬어요. 이거 뭐 하다가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. 근데 요즘 씨씨의 폭발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. 씨씨입니다. 조심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씨씨입니다. 씨씨 애들이 따줄 거예요. 아 진짜? 약속했죠. 저거 홀쏘의 달. 홀쏘의 달. 홀쏘의 달. 홀쏘의 달. 화이팅. 홀쏘의 달. 요거 홀쏘의 달. 이제은이 후었는ела 저의 결혼이 ffic요리 했어요. 헐크Q. 헐크! 헐크Q. 예전의 계단. 헐크Q. 진짜 귀엽다. 머리.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예은아 또 울어 또 울어 저 진짜 아프지 캐스파이 트리언 안녕하세요 닌테리스입니다 비콘이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드림퍼센트였지만 저희에게도 드림퍼센트 트라이브 무대 트라이브 무대 이렇게 트라이브 무대는 저희도 처음 보셨고 트라이브 무대인데 호흡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더 힘나서 신나게도 맞아요 즐긴다고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더 그 무대에서도 오늘보다 더 덜 떨고 자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클리어 broader heavenly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07 307 305 308 507 306 309 31 아멘